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 책은 작가님이 일단은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좀 삶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여러분 유러피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책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예요 완전 울트라 전문가만 쓸 수 있는 책이에요 왜? 일단은 사료조사부터 어렵고 그거를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인은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니까 근데 그런 작가님들은 이제 초전문가 깊이가 있다고 하지 통달을 했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한 분야의 학문을 파시다가 인생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좋은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손해인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손해라는 말은 조금 너무 이렇게 선형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이 책은 안 읽으면 제가 볼 때 좀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 후회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오늘 책은 영양의 비밀인데 영양의 비밀이에요? 교수님 이름이 프레드 프로벤자 원래 이분 이름이 영어 이름은 조금 다르다 이게 프레드가 줄임말이더라고요 원래는 프레드릭이야 맞아요 자꾸 헷갈려 프레드릭이야 원래는 근데 프레드 프로벤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교수님이고 이제 되게 노교수님인데 이 책은 여러분 맨 처음에 그냥 영양 얘기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영양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리시먼트예요 원 제목이 너리시먼트로 가다가 이분이 이제 생태학자예요 생태학자 생태학자여갖고 정말 말 그대로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식물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 나이가 꽤 되실 거예요 은퇴하셨으니까 70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명예교수예요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얼마나 고수냐면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환원주의 사고방식 평균 사고방식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되게 미시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영양소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러니한 게 우주로 넘어가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45년간 온 거 하셨는데 나온 결과가 뭐야?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는 거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로 넘어가요 이거 근데 오늘 그 우주랑 지구 얘기는 못해드리고 그거는 너무 대단해갖고 그건 제가 못해드리고 아니 제가 이거를 딱 한 분한테만 그러니까 판매 전에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박사님인데 그분도 그분이 거의 뭐 이틀 만에 다 읽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천재인데 그분도 그분이 이제 카톡이 저한테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것만 읽었다는 거예요 와 근데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튼 실제로 이 책이 정말 대단하고 저는 이 책을 고약가님 이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막 감동받아서 막 진짜 눈물이 났대요 고약가님은 제가 고민하던 지점과 비슷한 아니 그게 이거는 좀 이거는 내가 오늘 여태 예를 들어 유러피언이 좋은 책인데 그 책은 제가 배경 지식이 없고 이 책은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이 책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최고 수준의 연주를 했던 어떤 음악가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해 그 곡이 주제로 알아 근데 너무 통달하는 나머지 이거를 연주를 그걸 주제를 하면서도 막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러나온 대로 기술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핵심을 잡아가시면서도 와 이게 어떤 사과의 확정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거기에 막 흠뻑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책을 잘 읽게 되는 아니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 예상치 못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작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작가 소개를 이게 되게 긴데 유학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레드 포르벤자 교수님은 유타 주립대학의 행동생태학과 교수다 포르벤자 교수는 이 대학에서 수상 이력에 있는 연구진을 이끌고 학습이 먹이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이 토양과 식물을 초식동물이나 인간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이 연구는 화학생태학 반추동물영향학 인체영학 그리고 생체심리학 동물복지 보건생태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분이 이비에 다큐펄의 맛에 대신해 우리나라에 나왔고 프레드 교수가 연구 강의 멘토링 등을 통해 받은 많은 상들은 75명이 넘는 대학원생, 박사도룹생, 방문과학자들과의 직업적, 개인적 관계를 통해 얻은 창의식의 산물이다 근 동료들과 함께 과학전을과 단행봉 등 250보이 넘는 출판물을 저수됐으며 400회 이상 컨퍼런스 소총연사로 초대되었다 아무튼 한 분야의 석학이에요 석학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은 학문적 석학보다는 인생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에필로그를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좀 알게 되었더라고요 매진말을 보니까 매진말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인생에서 세 번의 자기 변곡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보다 앞에 두 개가 인상적인데 이분이 한 번은 진짜 이분이 되게 순수한 분이거든요 순수하게 살다가 그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5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공부를 더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학자인데 물리학, 종교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이분 여기 책에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모든 종교에 통달하셨어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건강서 같지만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앞에 시작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도덕경 읽어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 약간 임팩트가 있어 이분 노자 그냥 이 사람은 인두교 불교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 우울증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충격적인 얘기를 뭐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요 이거는 뒷부분은 나중에 고 작가님이랑 따로 한 번 할 수 있고 저 혼자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다 읽어봐야 좀 몰입이 돼요 이거 자체가 아무튼 뒷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잘라서 얘기하고 제가 몇 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에필로그는 그냥 원탑 에필로그만 해도 책이야 내가 볼 때요 그 설원 거의 원탑은 지구의 정복자고요 에필로그는 이만한 에필로그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제가 아까 고 작가님 얘기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슬쩍 본 게 벌써 6분 50초가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시작이 영양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생태학자라서 그거예요 생태학자니까 동물 식물 연구하시는데 일단은 요게 그것도 나와요 그건 오늘 얘기 안 할 건데 식물이 지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처음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 식물의 지능이 어떻게 2차 화합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달 속도가 어떻고 그들이 생존하기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게 동물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보면은 개 신기해요 진짜 근데 그건 오늘 맥락이 안 맞아서 그건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그것만 읽어도 되게 재밌어요 아 내용은 내 방대해 네 되게 방대해요 생태학자니까 이분이 이제 동물한테 배운 거를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물은 우리처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능 면에서 우리보다 당연히 낮은데 뭐 돌고래가 뭐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엄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이라는 기준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낮고 얘네가 뭐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물 중에 좀 낮다는 거지 인간에 비교가 안 됐지 그 은하수를 위한 히치하이크 그런 요인이 나와요 거기 그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나는 요즘 좀 겸손해지기로 했어 우리가 측정한 거에서나 낮은 거지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코알라가 숨기듯이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먹는 거를 잘 알아서 먹는지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되게 많은 사례가 나와요 염소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다 나오고 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뭐 무크도 나오고 뭐 그래 무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똑똑한 쥐를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이거예요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 있네 어... 초식동물들의 먹이활동을 관찰해보면 영양학적 지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어... 쥐를 연구해보면은 먹이의 맛이 먹이활동과 영양학적 필요의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쥐는 가축과 달리 스스로 먹이를 고를 수 있을 때 심지어 실험실 안에서 여러가지 난간에 봉착해 있을 때조차 균형잡힌 식단을 선택했다 이게 놀라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도 균형잡힌 식단을 선택을 안해요 쥐보다 우리가 훨씬 똑똑하잖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초콜릿 먹고 이렇게 되게 치우친 식단을 많이 쓰게 다 병이 되는데 쥐가 무슨 교과서 갖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닌데 쥐는 그냥 알아서 균형잡힌 식단을 하는 실험을 하는데 되게 신기해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부신이 제거돼 염분을 비축할 수 없는 쥐에게 그냥 염분을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덜 들어간 음식을 주면은 염분을 안 그래도 비축이 안되는데 그럼 어때요? 죽는 거예요 저 음식을 먹이면 2주가 못 돼요 염분 부족을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쥐에게 소금을 골라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소금물과 맹물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소금물을 먹거나 소금물을 마시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 이게 신기한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진짜 인간들이 조금 실험을 하려고 잔인하게 부신을 제거했지만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금물이랑 맹물이 있으면은 소금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영향은 또 있다 북압상선을 제거한 지는 며칠 못 가 칼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강직으로 죽는다 하지만 이런 지도 기회만 있으면 맹물 대신 젖살 칼슘 용액을 선택해 근육 강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남다 나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이러면서 얘네가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거를 이제 쭉 길게 설명을 해요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몸의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1차 화합물이랑 2차 화합물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간에 대해 했잖아요 인간도 그런 몸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그거예요 그 지혜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 화합물 2차 화합물을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 19세기와 20세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식물이 생산하는 1차 화합물 뭐냐면 에너지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거 미네랄 비타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영양소다 영양소다 가려내고 그것들이 성장과 번식에 담당하는 기능을 발견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 비슷한 시기의 학자들은 식물의 2차 화합물 2차 화합물을 열어 가려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식물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했다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이한 화합물이 나왔는데 뭐지 이거 쓰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50년 동안 연구들은 페놀, 테르펜, 알카로이드 같은 식물의 2차 화합물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2차 화합물들은 신진대사의 폐기물이기는 커녕 생태학적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차 화합물이 정말 중요해요 2차 화합물이 우리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1차 화합물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지 그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알맞게 먹고 단백질도 먹은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화합물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토케미컬인데 그냥 이 피토케미컬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식물이 독을 만들어내는 건데 독이에요 독 독 아닌 것도 있고 근데 피토케미컬은 독이 많은데 그거예요 이 독은 엄밀히 말하면 식물이 자기를 보호 아까 식물 지능 얘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거 설명하면 5시간 더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에 독을 만드는데 그게 독하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아 위험해 무서워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나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몸이 엄청 건강하다는 거예요 호르메시스 작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따로 조사했는데 뭐냐면 아스피린이 피토케미컬입니다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모기 때 배였죠? 말라리아 특효야 퀸인도 피토케미컬이에요 모기 때 모기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무질 억제 제가 플라보노보이드도 피토케미컬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막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다 피토케미컬 2차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농업의 발전으로 지난 2세기에 걸쳐 작물 수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다 하지만 수확량의 증가는 풍부한 피토케미컬 희생은 대가여서 지난 40년간 43종에 달하는 과일 및 채소 및 곡물의 피토케미컬이 5%에서 40%까지 감소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꿀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노력을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2차 화합물 생산을 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상대적으로 더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식물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관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일치예요 그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서 제가 이제 꿀팁 하나 어려운 얘기 말고 이제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브로콜리 같은 거 야무지게 먹는 법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브로콜리는 대개 수확 후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지난 것들인데 건강에 유익한 피토케미칼은 75에서 80% 1차 화합물인 비타민C에는 50% 그리고 당분과 산화방지 성분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수확 후에 호흡작용 때문에 당분이 사라지면서 맛이 크게 떨어진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싱싱한 거 먹는 게 좋은 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1차 화합물도 없어지는데 2차 화합물 여러분 몸에 진짜 좋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옛날에 내가 어디서 비밀을 안 건데 우리 집에 가면은 서울 사당동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은 과일이 맛있는데 우리가 먹는 과일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되게 언제 깨달았냐면은 그거예요 부모님은 과일을 백화점에서 사는데 우리는 마트에서 사요 뭔 차인가 했는데 마트는 여러분 상품성이 가장 높은 과일을 갖다 놓는 백화점은 가장 잘 익었을 때 갖다 놨는데 마트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백화점에 비해서 덜 익은 거를 갖다 놉니다 근데 덜 익었을 때 따면은 2차 화합물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책에 나오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비밀이 하나 이걸 풀린 게 뭐냐면은 제가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할 때 거기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토마토를 따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토마토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토마토를 따서 올리브유를 뿌리고 후추를 뿌려서 많이 먹었어요 맛있겠네 근데 한국 와서 먹으니까 그런 맛이 잘 안 나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잘 익은 걸 텃밭에서 따 먹어서 그런 거야 그게 2차 화합물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익은 토마토 사 먹으려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소 과일 안 먹는 이유 중에 당연히 가공식품이나 그리고 교란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식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날보다 맛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쭉 나와요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가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는 한 60쪽에 50쪽에 있는 거 인용한 건데 이제 100쪽으로 떼어야 돼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또 완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 보니까 어때요? 장래미생 이건 우리가 또 자가 면역제원에서 배운 거라서 난 또 너무 보니까 반가웠어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뭐 5.6원 중이랑 당래미생 엄청 많이 얘기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분이 장래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 더 리마커브라는 얘기가 나와요 뇌에서 내장으로 내려오는 뉴럼보다는 뇌에서 내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뉴럼들이 훨씬 많다 이거 5.6원 중이니까 당래미생에서 나오죠? 뇌에서 하나 내려올 때 장에서 다 9개 올라간다고 둘 다 나오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장을 제2의 브레인 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이승훈 생태학자니까 아주 이분도 자기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동물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들이 입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도? 맛없는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장에다가 바로 음식을 주입을 해버리면 아 되게 리마커브라는 동물이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동물이 입맛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맛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장에서 여러분 생각 우리는 뭐예요? 미각이라는 게 혀에 들어와서 내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뇌에서 아예 미각을 결정... 뇌를... 장에서 제2의 뇌인 장에서 미각을 아예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난 이 사람도 그게 충격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미생물 장래 미생물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아 이거는 미생물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오점유건중이랑 당내고 나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감마 아미노낙산 가니노낙산 GABA GABA 가니노낙산은 포유류의 중추신경계 속 뉴런이 지나치게 흥분될 때 두려움과 초점을 완화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는 랍노서스 같은 장내 박테리아는 장과 내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다양한 분의 가바 메신저 RNA인의 표현을 변경한다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가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코스테론이나 초조우울과 관련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발견은 장과 내에 소통해서 장내 박테리아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잘 보여주며 장내 박테리아가 불안과 우울증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 제목이 음식만 바뀌어도 인생의 많은 것이 바뀝니다잖아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먹으면 우울증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제탄수화물이랑 설탕 이거 완전 독인 거예요 독 이거는 오늘 얘기는 못해요 그게 서서히 우리를 어떻게 중독시키는 건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공부해보면 강론은 좀 다 달라도 한 맥락은 크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우울증이나 거기서 배웠던 건 뭐냐면 그런 건 안 좋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런데 이 책은 그거를 다음 땅에 넘어간 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몸의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프면 무슨 얘기 했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자마다 필요한 섭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은 뭐죠? 평균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몸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에 다 홍수 속에 살고 그 중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 시점에 이 몸의 지혜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뜬그럼 작은 얘기가 아니라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의 영향력 비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나와요 여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여기에 클레어 실비아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이 잘 성공해서 깨어나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큰 수술을 했으니까 맥주가 땡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면서 맥주를 아마 입에도 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맥주가 땡기고 창피할 정도로 초콜릿이나 땅콩고 버터 같은 과자가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너무 자기가 반이 바뀌어서 혹시나 해서 심장 이식을 해준 가족을 찾아가 보니까 이 심장이 18살 청소년과였던 거예요 그런 거를 좋아했던 우리나라 따지면 20살 정도 됐겠네요 딱 진짜 우리 대학교 1학년 친구의 그거였던 거예요 그 뭐냐 심장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까 이제 다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쭉 영양소가 얼마나 진짜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영양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래 미생물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장래 미생물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심장을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장기가 이건 하나에 개가 들어온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뭐가 아까도 나온 거잖아요 뇌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생각하는 게 훨씬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교수님의 주장인 거예요 먹는 거는 더더욱 왜냐하면 심장이 바뀌니까 뇌는 안 바뀌었는데 입맛이 바뀌고 혀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고수냐면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우연과 맥락의 중요성을 하면서 나중에 복잡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진짜 막 복잡기 얘기를 해서 쏟아냅니다 래퍼, 래퍼처럼 네, 막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면 이제 이분이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고약가님이 아까 말해주셨지만 인생에서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 정답이라는 건 없고 나한테 맞는 상대적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얘기 나오더라고요 같은 양의 독서라고 해도 환경이 낯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적 맥락이 개체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리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이미 오래전에 파블로프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들려준 실험으로 입증한 바 있다 술꾼이 낯선 시간에 낯선 환경에서 술을 마시면 더 많이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댑니다 내가 싱가포르에서 맥주 먹고 그래서 한번 개 돼갖고 기절해갖고 경찰차 타고 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시겔과 에스워스는 모르핀 주사를 맞고 사망한 암환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환자는 익숙한 방에서 잘 들어요 여러분 익숙한 방에서 4주간 6시간에 한 번씩 모르핀을 주사를 맞으면 목숨을 유지했지만 낯선 방으로 옮기고 나서는 같은 양의 모르핀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이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그들은 쥐에게 헤로인과 헤로인을 과다투야 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난 쥐들이 너무 불쌍해 맨날 쥐야 그냥 결론은 익숙한 환경에서 헤로인을 투여했을 때 쥐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과거인 헤로인을 경험해 본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들에게 익숙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헤로인을 투여했다 헤로인을 경험한 쥐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헤로인을 투여했더니 96%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험이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불리한데 환경조차 익숙하잖아요 이건 또 아 뭐예요? 아까는 이제 안에 미생물이 내 인생 결정이 이번에는 환경까지 이렇게 중요해갖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술 마실 때도 즐거운 사람들이랑 막 기분 좋게 먹으면 술 안 그게 말장난이 아닌 거야 그게 진짜 말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막 괴로울 때 술 먹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독이 되는 거야 그거는 이게 너무 대단하고 이제 또 넘어가면은 176쪽으로 가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대규모 실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의사건강연구2에서 55세 이상 의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 맹검플레세보 실험을 진행했다 나 이거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의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거구나 참가자들 이거 되게 정확한 실험이네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나는 이거 실험인 줄 알고 올바른 피드백을 줬으니까 참가자들은 11년에 걸쳐 50세 이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합비타민, 미네랄 혹은 플라세보를 복용했다 비타민 E와 C와 같은 항산화제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나 전립선을 비롯한 열아물 발병을 낮춰주지 못했다 심혈 뭐 이런 거 낮춰준다는 논문이 많은데 그거를 1만 5천명의 의사에게 실험을 하고 11년에 갇혀 집단실험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메타분석을 한 거예요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역할을 메타분석한 결과는 예방의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다음에 위험이 증가한 걸 보여준다 오히려 그걸 먹고 위험이 증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집단실험을 해보니까 미세영양소 보충제가 암 발생에 전반적으로 예방한다는 실용적 대안이나 근거는 지난 수십 년간 큰 타격을 입었다 결과는 보충제를 복용하는 개인의 영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또 보충제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트비티 처방 받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보고 걱정되는 게 그래 맞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런 거는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화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 거라서 이런 거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 먹고 잘못 이해해갖고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다고 효과 없다고 그런 게 여러분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여기서 뭐라고 바로 나와요? 결과는 보충제를 복용하는 개인의 영양상태에 따라 택도 없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맞고 심지어 그걸 먹었을 때 플라시보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야 그냥 그게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떤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보충제 먹는데 이거 보면 어마어마한 질병들을 예방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의 결핍은 암발병률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친 공영상태 역시 암발병률의 증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의사랑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상담을 한 것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결국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몸의 지혜를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온 거에요 우리가 여러분 토마토 몸에 좋은 거 알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전립선에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익혀 먹으면 뭐 몇 배로 증가해가지고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여기도 알비마코브랑이 나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시너지라는 게 제가 몇 번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복잡기에서 창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 두 개가 맞춰서 비선형적 결과를 내니까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너지의 중첩 효과를 보여준다 쥐에게 주당 5에서 7의 토마토를 먹였을 때 전립선암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은데 여러분 토마토는 진리의 음식 중에 하나에요 진짜 진짜 몸에 좋아요 토마토는 근데 쥐에게 근데 토마토 여러분 잘 먹어야 돼 잘 익은 걸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다고 왜냐면 안 잘 익은 거 먹으면 진짜 맛없거든 나는 그래서 깨닫어요 완전 잘 익은 걸 드세요 그건 그냥 먹기만 해도 달다니까요 근데 쥐에게서 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펜 그러니까 리코펜이 좋다 그래서 이게 전립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안 거 연구로 그래서 고급만 먹인 거야 토마토를 안 먹이고 먹였을 때는 전립선의 종양의 무게가 감소하지 않지만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를 다시 통째로 먹이면 그 무게가 34%까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토마토의 올레오레징은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어? 플라보노이드 아까 내가 따로 조사한 것이 나왔다 플라보노이드가 여러분 바람 물질 억제 바람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는 거야 항암 효과가 페노를 함유하고 있어서 순수한 리코펜에 비해 LDL 산화를 억제하는 능력이 5배가량 크다 쥐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면 전립선 종양의 무게가 42% 줄어든다 대장암과 간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역시 한 가지 글루코시놀레이트만을 항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과 함께 가공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전체가 함유된 신선한 브로콜리를 먹을 때 훨씬 그다 똑같은 거예요 브로콜리에서 특정 성분만 브로콜리 특정 성분이 어떤 거에 좋다는 걸 알아냈는데 그것만 먹이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물에는 2차 화물이 많기 때문에 2차 화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거가 아직도 한참 연구 중인데 그거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 우리가 1차 화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한테 영양소 관점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생각보다 반감된다는 거예요 추출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채 많이 먹는 게 짱이에요 그냥 여러분한테 맞는 거 골고루 그래서 미마커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발이 나오는데 쥐에게 그냥 먹이면 34% 줄었잖아요 아까 쥐에게 브로콜리와 함께 토마토를 먹이면 전립선 종양의 무해가 52% 반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그래요 뭐뭐 때문에 그렇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연구를 더 해봐야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국 정부에서 매년 매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식당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바뀌어요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거가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건데 얼마나 전문가가 전 세계 1등 전문가는 다 붙은 건데 그러면 왜 바꾸냐는 거예요 음식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라고 냈지만 근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평균에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2015년에 나오는 그 식당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책 한 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2015년 미국인을 위한 식당 가이드라인이 이게 옳은 것이냐는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게 그만큼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 여러분 진짜 내가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끝도 없어 오늘 길잖아 이게 30분 넘어가잖아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일단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공부를 이 책이 여기 명상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식당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감수하는 거랑 정말 내 몸에 정말 목소리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몸의 목소리에 기울여가지고 그거에 맞게 좀 내가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면서 그거를 적절하게 보양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여러분 스탠포드 같은 데서 붙어갖고 몇백 명을 해 근데 다이어트의 결과가 천차만벨이에요 어떤 사람은 쪄 심지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근데 그건 운명의 과학에서 읽었잖아요 똑같은 것은 유전적으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장래 미세먼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이 음식을 잘 이렇게 나한테 찾으면 그거는 되게 큰 걸 찾은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당내고 읽고 장소의 역설 읽고 이거 읽어도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맞는 음식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 노력을 더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5점 6원죽 읽고 진짜 하나 대박 여기도 단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나와요 반월종 단식 저는 반월종 단식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대적 운동을 덜 했고 코로나가 있었고 뭐 아무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일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87kg까지 쪘어요 88kg까지 근데 다시 저는 84kg까지 빠졌어요 간월종 단식을 하면 다이어트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그게 또 아 나도 그렇게 단식해야지 여러분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니까요 저는 간월종 단식을 통해 제 몸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많은지 그걸 좀 찾았어요 먹는 것보다 근데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먹는 거는 개인차가 다 심할 수는 있어도 단식은 근데 좀 간월종 단식은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반대되는 이론이 별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 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만병통치약이 뭐냐 그러면 단식밖에 없어요 응 왜냐면 그걸로 여러분이 활성화시키는 좋은 호르몬이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동네 병원도 있고 약사도 있고 영양소 1차 화물 같은 게 부족하면 안 되는데 단식했다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여기 또 머리에 막 여기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 지방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럼 지방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지방 왜냐하면 여기 지방 부족으로 죽는 사례도 나와요 그리고 저지방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나중에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는 이유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지방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오히려 탄수화물을 내 필요 이상 많이 먹게 돼서 오히려 살이 더 쪄요 살이 더 쪄요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내 몸에 비축이 돼버리니까 살이 더 쪄요 그래서 적절한 지방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 이분이 진짜 동물을 공부하면서 동물이 여러 번 하는 게 진짜 먹고 자고 쉬는 거고 번식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깊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머지 3분의 1에서 5분의 2는 지구와 우주 얘기가 나오는데 복잡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찍던 고약관님이랑 같이 찍던 해갖고 그거는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전혀 생뚱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다 읽어야 좀 이해가 돼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잖아요 먹고 살고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자가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읽었던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구딘 박사 많아요 고수들이 근데 그분들도 다 그분이 전문가인데 정말 지혜가 넘치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삶을 통달한 분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장수 역설도 책이 좋아요 그 뭐냐 건드리 박사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되게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지 저는 삶에 통달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과연 이렇게 삶을 통달 그 다음에 폭군 쓰신 분도 섹시표 읽고 되게 깊게 썼단 말이에요 책 자체가 통달하셨겠지만 책은 글 내용을 안 쓴 거 책에는 그 날이 안 나와요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거야 자기의 모든 깨달은 말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면서 어떤 분야를 파서 통달한 얘기를 처음 봤어요 진짜 이분은 진짜 통달했구나 거의 저 스케일 보는 수준이야 왜냐하면 스케일에서도 교수님 보면 통달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영향에 관해서 스케일 보는 느낌이에요 이 책은 진짜 대단한 책이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제가 혼자 하든 고 작가님이랑 같이 하든 필요하면 뒷부분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